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참전용사 보은에 힘써온 새해된 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새해된 교회에서 106회 총회 임원의 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소강석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백왕식 총회장은 새해된 교회는 대한민국이 받은 은혜를 반드시 보답하는 국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국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소강석 목사는 귀한 행사의 진정성을 알아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지난 16년 동안 6.25 전쟁 참전용사 보은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